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정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된 제품을 한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모던 컴퍼니 라는 곳이구요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한가지 인데요 바로 자동차 시트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리뷰해 보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바람고지 자동차 시트 제품이구요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통풍 암막 열성 기능이 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먼저 사용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따라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제가 제공받은 컬러는 카멜 블라운 컬러입니다 색감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컬러였구요 그리고 손으로다가 만져봐도 촉감도 좋아서 사용하기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이 좋으니까 대부분의 차량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게다가 시트의 구성 같은 경우 5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편안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운전석에 한번 시트를 장착해 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대용량 시거잭으로 12에서 24V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장착을 하기 전에 운전석에 놓아둔 상태인데요 확실히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먼저 설치를 할 때 해야 될 부분이요 시트 상단에 있는 밴드를 의자 목에 걸어 주시면 되구요 손쉽게 장착할 수 있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그란 부분을 의자 아래쪽 뒷부분에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주시구요 이렇게 정말 고정이 잘 되면 잡아당겨도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을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의자 아래쪽 부분에다가 고정을 한번 시켜 주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착 과정을 이렇게 보면 손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시트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시거 잭 부분을요 차량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작동 준비는 완료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사용해 본 기능이 바로 안마 기능입니다 확실히 안마의 강도가 굉장히 좋았고 유용성 있게 사용하기에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에는요 날씨가 더울 경우에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통기성 있게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풍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었구요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사용해 볼 기능은 바로 온열 기능인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사용을 해보았구요 따끈따끈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철 날씨에 사용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았구요 자 오늘 리뷰해 본 모던 컴퍼니의 자동차 시트 제품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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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